국내 1등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 주방 풍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 잘 보시면서 오늘은 주방을 청소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주방을 통해서 많은 운들 끌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주방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이 주방은 재물 운과 건강 운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인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잘 되는 지방에는 항상 있는 이것 오늘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주방 곳곳에 한번 구석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먼지가 끼어 있고 그곳에 좋지 않은 기운들이 들러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은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니까요. 주방에 있는 먼지는 다른 곳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주방에 있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싱크대 밑이든 아니면 양념통 밑이든 이런 것들 잘 한번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식기건조대입니다. 식기건조대에 물론 이게 활용성을 위해서 크게 두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식기건조대 위에 설거지를 하신 다음에 건조가 다 된 것들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귀찮다 보니 저도 가끔은 이렇게 올려놨다가 바로 그냥 쓰고 하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그냥 제자리로 넣어주시는 것 그게 사실 제일 보기 좋고 깔끔한 정리법입니다. 그리고 식기건조대에 간혹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밑에 뭐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하다 보니까 곰팡이 때라든지 여러가지 묵은 물때가 그대로 끼어 있는 분들 가끔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청결해도 너무 좋지 않고요. 사실 내가 주방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지표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기건조대라 하더라도 더더욱 이 물때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잘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냄비와 후라이팬입니다. 아마 덜거덕거리는 그 냄비나 후라이팬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 뜻하지 않게 눌러붙어가지고 참 이거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버리기 아까운 그런 것들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너무 그렇게 과할 정도로 눌러붙는다라든지 너무 과할 정도로 이렇게 손잡이가 덜렁덜렁 거리는 거는 안전상에도 좋지 않으니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바로 닦으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눌러붙어버리게 돼서 그 이후에는 닦으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주방에 어떤 물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을 관리해내는 그 마음가짐에도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당면한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묵혀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동양철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중에 하나로서 일본 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본보기로써 만 가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보통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거와 그냥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를 통해서 우리의 공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공간, 우리의 시간이라는 공간, 우리 몸이라는 공간, 관계라는 공간, 모든 것에 비추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손잡이 덜렁거리는 후라이팬 하나 버리는 것이 그만큼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특히 화구 근처에 보면 이제 그 옆에 묵은 기름대가 묻어있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묵은 때 벽에 묻는 걸 싫어하시다 보니까 주방에 이렇게 호일판으로 이렇게 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괜찮습니다. 벽에 묻던, 구조물에 묻던, 어쨌든 묻는 건 묻는 겁니다. 바로바로 닦아내는 건 그게 포인트인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거 묻었을 때 바로 닦으면은 그냥 지워지는데 이게 며칠 지나면 고체가 되고요. 더 지나버리면은 타일 속에 아예 베어버려가지고 닦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주방 화구 주변에 묵은 때들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환풍기 속에도 먼지 한 번쯤은 털어내 주시면서 우리 집안의 재물운, 건강운 다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주방에는 항상 여러분들 개개인의 수저가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만의 사주팔자를 타고나고 각자 운명을 타고났고요. 각자 나만의 수저, 나만의 밥그릇, 돈그릇을 타고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가족 일을 하더라도 각자 삶이 다른 거 지내보셔서 더 알지 않습니까? 각자 스스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하고 각자의 수저와 밥그릇, 각자의 금고 다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라고 해도 막 다 어우러져서 쓰지 마시고요. 나만의 수저를 갖출 수 있도록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꼭 버려야 되는 것들 바로 저세상 음식이죠.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해서 관심을 주지 못해서 고독사하신 음식들 아마 냉장고 속에도 많으실 거고요. 양념통도 잘 살펴보시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제법 있을 겁니다. 그거 모르고 막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한 번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주방에 뜻하지 않게 구석에 짱 박히셔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해서 돌아가신 음식들 잘 정리하셔서 냉장고도 깨끗이 하시고 항상 생기 있는 그런 주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방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의 입속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통해서 인심이 나고요.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통해서 기운이 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겁니다. 저희 주방 풍수 인테리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터넷 강의가 클래스 1, 1을 통해서 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각종 풍수 컨설팅, 도서,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찬성전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프리미엄 해바라기 액자 복바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역시나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혹시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한 번쯤은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돈이라는 것은 결국 운을 의미합니다. 재물운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재물운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재물운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재물운을 얻고 풍족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운이 따르는 사람, 언제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법이 바로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아버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풍수 가문의 4대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각계각층 3천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오면서 그분들의 공간,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가치를 보고서 아 이것이 바로 재물운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운을 얻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책 속에 그대로 다 옮겨 놓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3천명의 사람을 만나오면서 알게 된 그 운에 대한 진실, 운에 대한 모습을 열두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어떤 운에 대한 책에도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깨닫게 된 운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간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나의 외향과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적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책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니신 천성조 마스터님뿐만 아니라 금강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님이신 정영독 교수님의 추천사 그리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회장님이시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교수님이신 신종칠 교수님 등 수많은 저명한 분들의 추천을 받은 인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교보문고에서 7월에 신간으로 선정이 된 만큼 서점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서 진정한 의미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이 책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게 될 것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 부자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